한글자막은 한글자막은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을 포함한 뒤 한글자막은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네, 대단하다. 네, 대단하다. 네, 대단하다. 안녕하세요. 우리의 아이디어로 자, 그럼 우리의 아이디어로 이틀에 시기해 도와주세요 네, 다시 한 번 해드리면 우리의 아이디어로 자, 우리의 아이디어로 장영 언니 만나요? 잠시만요 자, 우리의 아이디어로 시작입니다. 통과! 이럴 때 그다음 에이 귀엽다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귀여워 오늘의 새하늘입니다 한 번씩 첫 명이 수고해요 진짜 세 분이에요 이 자리가 너무 잘생겼어요 항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박수는 저를 위해 수업을 해줄 수 있는 기 네 회사님들 반갑습니다 박수는 박수는 네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